365일 신선한 농수산물이 농촌에는 희망을, 도시에는 건강을 선물합니다. 우리 농수산물로 믿음의 가치를 키웁니다. 함께해요. 강진직거래지원센터 초록믿음 남도답사 1번지, 강진군의 기분 좋은 바람 강진군은 도시와 떨어져 있는 지리적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농어업인과 손을 맞잡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생, 성공신화를 쓰고 있습니다. 강진군의 대표 농수특산물 쇼핑몰 직거래지원센터가 지난해 5월 개장한 후 총 8만여 명의 고객을 확보해 2016년 현재 31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착한 브랜드 선정과 마케팅 대상 특별상 수상, 베스트 브랜드 지자체 부분 대상 수상 등 빛나는 성과를 읽었습니다. 강진군이 직접 운영하는 직거래지원센터 초록믿음은 든든합니다. 전국 최초로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대를 제정한 강진군은 농수산물 마케팅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센터는 현장평가와 상품성 검토를 거쳐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224곳 농어가를 최종 등록했으며 마케팅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품질평가단이 쌀, 잡곡, 과일 등 150개 품목의 상품성, 원산지 표시, 식품 규제 저촉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택배용 포장제, 가공시설 장비, 택배비, 콘텐츠 제작비는 물론 마케팅 교육과 선진지 견학 등 농어업인 맞춤형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군의 지원에 힘입어 농어업인들은 고객들에게 고품질의 상품을 보다 저렴하게 공급함으로써 소비자 만족도 향상과 농어가 소득증 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저 혼자 재배를 해서 보내는 것보다 강진군 철옥믿음이라는 그 이름을 달고 여러 소비자들께 보내드렸더니 정말 좋아했습니다. 믿고 사실 수 있습니다. 강진군 철옥믿음 공무원들과 함께 열심히 해서 보내드릴 테니 많이 구입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강진군 직거래지원센터 철옥믿음을 사랑해주신 소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무화과와 치위를 재배하는 농가로서 제가 생산하는 과일을 홍보는 물론 포장제, 택배비를 지원해주는 등 많은 판매에 도움을 주고 있는 소득믿음으로 인하여 소비자 여러분에 가까이 갈 수 있어 정말 행복합니다. 소득믿음 많이 사랑해주세요. 화이팅! 저는 2012년도 귀농을 하여 버섯을 생산하게 됐는데 참 애로점이 많고 힘든 점이 많았습니다. 그랬는데 강진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득믿음이라는 데를 가입을 하여 지금은 전량 다 직거래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완판이 되고 잘 팔려서 지금은 저온창고에 그전에는 저온창고에 버섯이 많이 쌓여있었는데 판로에는 전혀 걱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버섯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지금 활력소를 찾고 있습니다. 하여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택배비도 지원해주고 포장포스도 지원해주잖아요. 그러지? 아따 그걸 깜빡 잊어버릴 뻔했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농사를 지어도 변홍사 위주로 했었고요. 또 새로운 장목을 하고 싶어도 이걸 어디다가 팔까 이런 걱정 때문에 시작하기가 어려웠는데 지금은 강진군에서 초록믿음을 통해서 내가 농사를 잘만 지어놓으면 얼마든지 고객들하고 직거래로 거래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기회가 생겨서 자신감을 갖고 또 책임감을 갖고 더 즐거운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교에서 배우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또 여기 관에서 많이 지도해줘요. 그래서 농사 짓는 거는 차라리 덜 어려웠던가는데 판매 쪽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판매를 어떻게 할까 고민했는데 그런데 작년부터 우리 관에서 초록믿음이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서 사이드를 많이 도와줘요. 선전하는 것도 컴퓨터에 그냥 이렇게 도와주시고 직거래도 한 건당 얼마씩 보조해주고 그래가지고 저로서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강진에서 그렇게 하니까 관에서 하니까 소비자들도 좀 신뢰감이라 그럴까 그게 좀 높은 것 같아요. 거기 소속이다 그러고 계속 좀 그런 쪽으로 지원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감동사 어려움이 없었는데 작년에 강가 폭락으로 인해서 초록믿음에서 우리 강강릉기계를 지원해줘서 감을 깎아서 판매를 해보니 많은 소득을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센 감으로 팔았을 때하고 가공을 해서 판매할 때하고는 약 한 400% 정도 증수할 수 있는 그런 일제입니다. 이제 초록믿음이라는 그 브랜드의 강진 부분을 이렇게 브랜드를 가지고 풍선이 육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판매할 때나 우리 물건 질을 만들 때 하여튼 정성을 더 드리고 식품 등록까지 해서 정식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지. 초록믿음 사이트를 보고 오신 분도 굉장히 많고요. 초록믿음 사이트에 들어가서 주문하신 분도 많습니다. 초록믿음이라는 이름을 보고 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즘 또 먹거리에 대해서는 안전하게 식탁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농부가 아무래도 더 신경을 써야 하고 항상 바른 먹거리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정지역 강진에서 깨끗한 물과 봉지로 키운 농산물을 더 열심히 재배해서 소비자분들이 먹고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이팅! 그동안은 혼자 블로그 활동으로 인터넷 판매를 해왔는데요. 초록믿음 만나고 블로그도 정식적으로 교육도 받고 쇼핑몰도 교육받고 세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정말 많이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좋아졌어요. 초록믿음을 통하시면 산지에서 바로 생산해낸 농산물을 택배로 배송해드리기 때문에 믿을만하고 정말 신선한 농산물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초록믿음 많이 이용해주세요. 초록이 화이팅! 강진 지역에서 사오는 쌀은 전부 친환경 쌀이기 때문에 어디 먹지 않느니 쌀로 내가 술을 맡는다 자고하고 있죠. 그래서 초록믿음 생기면서도 거기서도 홍보도 하고 뭐라고 해갖고 근처에서 각 항우들한테 반쪽 활동이 발송하고 뭐라고 그렇게 논절이면 더운이 더 양이 판로가 늘어나고 강진옹 군수님께서 노력하신 그런 결과에서 초록믿음이 생겼다고 해서 저희도 직거래 사업단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택배도 많이 했고요. 초록믿음을 통해서 저희가 현대백화장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거의 한 달에 소비자들한테 100개씩 팔로우를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여러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비자 여러분께서 선호하는 제품을 좋은 제품으로 만들겠습니다. 저희 청자컬 토하리오 많이 애용해주세요. 사랑합니다. 강진군 농수특산물 직거래 지원센터의 대표 브랜드 초록믿음은 신선한 강진 농수특산물을 신속하게 소비자가 원하는 시간까지 배달함으로써 신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신선, 신속, 신뢰 등 삼신 마케팅이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지원센터는 도시 소비자들에게 우수한 농수특산물을 홍보하고 소비자 초청 행사와 팜파티 등을 통하여 농수특산물 직거래로 이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수특산물의 생산, 가공, 판매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고객을 관리하며 전국 최초로 군수 품질 인증제와 100% 리콜도 실시하여 소비자들로부터 강진군에 대한 신뢰를 꾸준히 쌓아가고 있습니다. 강진이 바다도 더 가깝고 공기도 좋고 아주 청정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데보다는 여기가 더 믿음이 가서 오게 됐습니다. 초록 믿음이 더 앞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신뢰가 가고 믿음이 있는 그런 초록 믿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우리 아이를 위해서 국내산을 먹이고 싶은데요. 주변에 보면 중국산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초록 믿음을 이용하면 신선한 강진 특산품들을 산지 직송으로 품을 받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빠르기도 하고 또 묻을 수 있어서 자주 애용하고 있습니다. 강진 직거래지원센터는 다시 힘차게 도약합니다. 생산자 협동조합을 결성하고 품질평가 시스템을 개발하며 농업인들과 함께 고객을 통한 판로를 개척하고 온라인 마케팅 전문 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마케팅대학 의무 이수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소비자 안심보험 가입, 소비자 검증제 도입을 바탕으로 한 군수 품질 인증제를 더욱 확대 시행할 것입니다. 나아가 소비자가 농어촌을 직접 방문하여 다양한 체험을 하고 농특산물을 구매하여 강진 감성여행을 즐기는 파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7년을 전국 지자체 최초로 강진군 방문회로 선포하였습니다. 강진의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강진의 품질 좋은 농수 특산물이 소비자에게 택배를 이용해 신속히 판매될 수 있도록 뭔가의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초록미듬이 최일선에서 힘차게 뜨겠습니다. 초록미듬 파이팅! 만나면 만날수록 건강해집니다. 함께하면 할수록 행복해집니다. 초록미듬이 키운 우리 농산물로 대한민국이 활짝 웃습니다. 함께해요. 강진 직거래지원센터 초록미듬 박사원센터 초록미듬